오늘은 뚱소리도 등장하겠다 모닝스케치 어? 긴장하셨어요 뿅이 꼬리 떨어진다 꼬리 떨어진다 운동장으로 달리기 선수들 4마리 살살 놀아라 곰탱아 고축에 노는 싸나이라서 그래요 아니야 싸나이가 아니구나 뭐 암컷이잖아 원반에 떨어진 원반을 주워온 레오 던져라 원반 던져라 원반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던져보라고 대장 정중동 정중동 곰탱이 곰탱이 넌 앞으로 내가 별명을 닭곰탱이라고 짓겠다 애들을 쪼아 응? 응? 어? 쟤가 닭이에요 그래 넌 앞으로 닭이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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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탱이 이제 힘껴졌어? 달리다가? 자리 밀고 튄다! 밖으로 나갑시다! 곰탱! 곰탱 나와! 가자! 찬이 너도 만졌죠? 철물점 장사 다시 시작하셨습니까 요즘 경기가 안좋죠 어서 들어가겠다고 곰탱이 씻기죠 설 너 왜 거기 숨어있니 아 새끼들이 싫어요 어 개빡쳐요 곰탱이 막 들어가고 싶어? 어 닭곰탱 들어가고 싶냐? 어 닭곰탱이 씻기죠? 어 닭곰탱이 씻기죠?